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은 가와 나, 적도부근 해연에서 한 측대는 해수면 높이 편차를 얘기를 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은 염록소 A의 농도의 분포를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자 염록소 A 같은 경우는 식물성 플랑크톤에 굉장히 많겠죠. 얘가 많아지려면 영양염류가 많아야 돼요. 영양염류가 많아야 된다. 자 영양염류가 많아지려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심해수가 많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용승작용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용승작용이 많이 일어나려면 뭐 라니냐가 형성이 되던가 아니면 이제 평상시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겠다. 엘리뉴 때는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에서 해수면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동태평양 그 다음에 동태평양. 자 해수면의 높이가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날 거냐면 이제 라니냐 강화되는 현상이죠. 강화되는 현상 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원래는 동태평양 때는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강화가 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라니냐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이제 서태평양과 별로 안 나면서 이제 높은 상태, 동태평양이 높은 상태를 갖게 되면 이제 엘리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편차는 플러스 값을 갖겠습니다. 자 플러스 값을 가지면 엘리뉴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가그림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4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라니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동태평양에서 용승작용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염록소 A의 협량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혹은 뭐 A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염록소 A의 영양염류가 많이 올라와서 용승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나 같은 경우는 플러스 4 혹은 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뉴의 상황이죠. 무역풍의 약화 그 결과 이제 용승도 약화가 되어서 A지역 혹은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약화가 되어서 여기 영양염류가 줄어들게 되고 염록소 A도 줄어들게 되죠. A지역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1에서 0.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모습 그래서 이 나가 엘리뉴가 막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풍의 세기는 엘리뉴가 약하고 라니야가 강하죠. 가가 더 강하다. 맞는 말. 자 동태평양 적도해역의 따뜻한 해층의 두께는?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따뜻한 해수층은 표층해수가 되는 거고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 더 두꺼워질 거예요. 자 가가 더 두껍지 않고 나가도 두껍다. 자 A해역의 영양염농소 A의 농도는 엘리뉴 시기가 라니야 시기보다 더 높다 그랬는데 엘리뉴 시기가 더 낮고 라니야 시기가 훨씬 더 높았죠. 용승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로지 맞는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제공자 감사합니다.